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와우에 대해서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 수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이현재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험이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험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어떤 게 문제풀이 어떻게 되지 정답이 뭐지 이게 궁금해서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내년에 공부를 할 건데 경영학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지라고 하는 거 특히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요거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경영학에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는데 경영학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경영학 출제 파트는 첫 번째 보시면 경영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 경영일반. 여기에서 이제 경영학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이 있었어? 경영학이 어떤 식으로 변해왔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 몇 개 나왔지? 6개 나왔어요. 25개 중에 6개 나왔다.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적 자원관리.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뽑은 사람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 월급 어떻게 줘야 되고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게 인적 자원관리.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직관리. 이 조직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회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회사 시스템이 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많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딱 맞춰서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변화 없이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산 운영관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물건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물건 만들어야 되느냐. 물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생산 운영관리.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죠. 마케팅. 마케팅이 전통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6문제 나왔어요. 마케팅에서 문제 많이 나올 때. 8문제 나올 때도 있었다. 25문제 중에서 8문제이면 거의 3분의 1이야. 그 정도로 문제 많이 나온 적도 있어. 그 다음에 경영의 의사결정. 이건 좀 어려운 파트예요. 좀 어려운 파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 것이냐.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제일 좋은 거 찾아갈 거냐. 아니면 내가 가장 잘못되었을 때.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도 좀 괜찮은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사결정. 그 다음에 회계관리. 재무관리. 사실은 회계관리하고 재무관리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들 자신감을 잃고 나 이거 경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계관리 이번에 한 문제 나왔고 재무관리 세 문제 나왔는데. 보통 재무관리하고 회계관리는 문제가 겹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재무관리에 넣어도 되고 회계관리에 넣어도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두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한번 생각해 봐. 파트를 보면 경영일반,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그 다음에 생산운영관리, 마케팅관리, 경영의사결정, 회계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면 총 8개 파트잖아요. 총 8개 파트인데 이 8개 파트 중에서 그럼 8개 파트가 골고루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몇 문제씩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3문제씩 나오지. 3, 3, 3, 3, 3 나오면 24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특별히 좀 다른 데서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편중이 좀 심해요. 편중이 좀 심합니다. 편중이 좀 심하니까. 일단 경영일반하고 마케팅. 여기가 공부하기 제일 수월하거든. 요것만 잘해도 몇 개를 맞춘다? 두 개는 맞춘다. 아니 두 개가 아니라 열두 개를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경영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면 첫 번째가 단답형이에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답형. 그냥 이거는 뭐예요? 이런 건 뭐예요? 이거 뜻이 뭐예요? 그냥 단답형을 딱 물어보는 거야. 이게 10문제 나와요. 그럼 단답형은 어떻게 푸느냐? 왜 문어야지. 단답형은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그냥 진짜로 단무지. 단순 무식하게 보면 된다. 외우면 됩니다. 외운다면 보면 된다. 보고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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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돼요. 나중에 이거는 풀이할 때 설명할 것도 없어. 10문제는 설명할 게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선택지 해석형이에요. 선택지가 1번 뭐라고 나오고 2번 뭐라고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오면 이걸 뭐하는 거야? 맞는 거 틀린 걸로 골라내는 거야. 그런 문제가 13문제 나와요. 13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순서하고 종류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나온 건 순서 암기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10개, 13개, 2개 나왔다. 선생님 그러면 계산문제 안 나옵니까? 아니요. 다른 시험에 보면 그러니까 군무원, 우리 군무원 경영학 말고 군수직 경영학 말고 다른 또 경영학 시험들이 있거든. 그 시험들을 보면 계산문제가 2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 3년째 한 문제도 안 나왔어. 3년째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공부 안 했다가 계산문제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 틀려야지. 별 수 있냐? 나만 틀리겠냐? 나머지 다 틀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물론 수업 시간에 그럼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산을 하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당연히 가르쳐주지. 당연히 가르쳐주지. 당연히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설명을 해도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답형 10개, 선택지 해석형 13개, 그 다음에 순서 및 종류 2문항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경영학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경영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넓은 범위를 다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잘 나오는 부분, 맨날 나오던 데서 나오는 주제가 있다. 그 다음에 매년, 매년 우리가 신경도 쓰지 못했던 데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한두 문제는 합격의 영향을 못 줘요. 에? 무슨 말이냐고? 보통 우리가 군무원 경영학의 합격점을 보면 대충 80점 정도 되면 합격합니다. 80점 정도 되면. 그러면 우리가 25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한 문제당 4점인데, 80점 받으면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몇 개는 틀려도 되는 거야? 5문제는 틀려도 돼요. 5문제 틀려도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혀 공부하렸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해도 그거 틀리더라도 몇 점 받을 수 있어? 그거 다 틀리더라도 88점 받을 수 있어. 나머지 다 맞추면. 맨날 나오던 거, 중요한 주제, 빈출되는 주제에서 말할 수 있으면, 거기서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으면 그럼 88점 받을 수 있어. 그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에이, 그래도 선생님 그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집착을 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하거나 불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불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시험 칠 때는 모르겠던데, 나와 보니까, 시험 치고 나와서 보니까, 아씨 아는 거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근데 그 문제는 맞춘 거야, 틀린 거야? 그 문제 틀렸거든. 그럼 생각해봐. 이게 불합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아는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아는 문제를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맞췄을까요? 틀렸겠죠? 됐죠?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아는 것도 틀리고요, 모르는 것도 틀려요.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붙어? 못 붙어? 못 붙어? 그러면 아는 문제를 맞추고 모르는 문제를 틀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붙었을 수도 있고 안 붙었을 수도 있어요. 됐지? 아는 문제 맞추고요, 모르는 문제 맞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합격을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합격될 리가 없잖아요.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아는 문제를 틀리면 100%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는 문제 틀리고요, 모르는 문제 맞춰서 합격한 사람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 다 아는 문제 틀리고요, 남들 다 모르는 문제를 맞췄어요. 그게 몇 개 될 건데? 그게 몇 개 될 건데? 많으면 세 개 될 건데. 그럼 세 개 맞추고 몇 개 틀렸다는 얘기인데? 스물 두 개를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붙겠냐고. 안 될 거라는 얘기야. 안 될 거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 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데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 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건데, 그게 나의 합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올해 말고요. 2023년 말고 2022년에는 문제 너무 쉬웠어요.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은 풀이할 것도 없었어. 그런데 올해는 사실 문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던 거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국지적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잘 안 보던 데서 나온 거야. 12번 문제, 그 다음에 17번 문제, 19번 문제, 24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19번하고 24번은 이거 이슈가 있던데요. 복수 정답 이슈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복수 정답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복수 정답 인정 안 됩니다. 이거. 복수 정답 인정 안 돼요.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 안 났으니까 이거 이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꿈은 접으십시오. 복수 정답 이슈 안 돼요. 왜 안 되느냐고? 이거 나중에 풀이할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무원 경영학에 나오는 문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문제가 깔끔하게 정제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제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하면 문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음 중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기업의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이라고 돼 있죠. 됐죠. 2번 문제 볼게요. 오직 커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성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3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토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돼 있어요. 5번 문제 보시면 마케팅 철학 변화 과정을 한 건데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굉장히 빠르게 넘겨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봤는데 공통으로 나와 있는 말이 뭐지? 봐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같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같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같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같게 가장 오른 것은이지 되냐? 그러면 이 문제들의 공통으로 있는 말이 뭐라고? 가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 선택지하고 이 선택지 두 선택지가 모두 다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장이란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뭐 할 수 있어? 고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여기서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 이슈 없어. 그런 것들을 뭐 하려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뭐를 쓰는 거야? 가장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가장이란 말이 들어있는 문제를 싫어해요.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이렇게 내면 안 돼. 합격하고 불합격을 가리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 이거는 뭐 할 때? 연습할 때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영학 막 욕해요. 이 문제 보면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군무원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 정말 비겁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가장이란 말을 쓸 필요가 뭐 있어? 이 문제에 가장이란 말을 쓸 필요 없어. 엄청 쉬운 문제거든. 이거는 그냥 어느 교재를 보나 다 나와 있잖아요. 한명의 사라고. 다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여기다가 가장. 합자 세라고 나와 있잖아. 뭘 여기다가 가장이란 말을 써. 그렇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보신 다음에 이거 보신 다음에 수능 문제 보세요. 지금 2023년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2년 수능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공짜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 20문제 나왔는데 거기에 가장이란 말이 문제 들리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한 문제도 없어요. 사회문화에도 가장이란 말 없어요. 없어요. 수능에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과목은 사실은 3개의 정도밖에 없어요. 3개의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국어입니다. 국어.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이란 말을 쓰는 거 인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리문제입니다. 사회 과목에 있는 윤리문제 두 과목이 있잖아요. 그 두 과목에는 이 학자가 주장한 바가 완벽하게 해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는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라고 내가 생각나겠어. 그런데 경영학은 그런 학문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다 무슨 가장이란 말을 써. 몇 개를 써는지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봐라. 그래서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절대 못 이깁니다. 출제자한테.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를 보니까 19번하고 24번의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월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예 주제가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던 주제에서 나온 게 12번하고 17번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 두 개는 정상적으로 출제가 됐다고 봐야 되는 문제고 12번하고 17번은 뭐가 되는데 새로운 데서 나온 건데 이거 두 개 틀린다고 해가지고 뭐가 될 건 아니야. 불합격될 건 아니라는 거지. 됐지. 나중에 예측되는 점수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문제를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문항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틀리면 되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일반적인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됐지. 이제 나와요. 일반적인 문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군무원 시험 말고 군무원 시험 말고 다른 데도 뭐가 있어. 다른 데도 경영학 시험이 있거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면가루사 시험. 두 번째 경영지도사 시험이에요. 그다음에 노무사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어떻게 돼 있다. 정제가 잘 돼 있어요. 정제가 잘 돼 있다. 정제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문제가 잘 다듬어져가지고 이거는 답. 이거는 답 아님. 정확하게 딱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놓으시면 우리 군무원 시험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도 뭐 할 수 있다.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면 된다. 그 경영학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문항들은 그럼 뭐 하면 된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조로 얘기를 합니다만 착하게 살면 되죠. 어차피 찍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찍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까. 찍어서 점수가 잘 나올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착하게 살았던 사람. 평소에 착하게 살면 볼 수 있다. 잘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점 보면 2022년에 육군 합격 평균이 84점이었어요. 합격 평균이 이거 발표된 거야. 그래서 올해는 예측 합격점이 육군 평균 70점 될 겁니다. 평균 몇 점 내렸어? 14점 내렸어. 14점 내렸어. 그러니까 평균 70 받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5문제 정도는 틀려도 아무 문제 없지 않냐. 5문제 틀려봐야 20점 나가는 건데 그러면 80점 되는 거니까 평균 80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폭순, 폭넓은 학습 그 다음 심화학습 두 가지가 필요하다. 깊게 공부하는 것과 넓게 공부하는 게 다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됐지? 이렇게 보시고 생각은 이겁니다. 합격에 큰 영향을 주겠냐는 거지. 틀리면 되는 거야. 두 번째 몇 문항에 나올까? 이런 게 한 10개 나오면 10개 나오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 2개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지. 2개 큰 영향을 못 줄 거다. 그럼 그 두 문제를 틀리면 합격은 어려울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못한 이유는 뭘까? 쉬운 걸 틀렸으니까 합격을 못했겠지. 결론은 뭐냐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쉬운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됐지? 어려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쉬운 것만 보면 된다. 다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쉬운 것만 다 맞출 수 있으면 된다. 어려운 거 3개, 4개 정도는 그냥 틀려도 내 합격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작년처럼 문제가 굉장히 성의 없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올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올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 그러면 합격점이 70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안 받던 문제 두 개 나오면 그거 틀릴 거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두 개 나오면 그거 틀릴 거다. 그래서 4개 틀리자. 4개 틀리면 16점 마이너스네. 그럼 나는 84점. 오 합격자 평균이 70점인데 84점 받으면 어떻게 되겠네? 쉽게 합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총평이고요.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굉장히 빠르게 풀어볼 겁니다. 자 볼게요. 오우 쳐다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자 다음 중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기업의 형태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무한 책임 사원 뭐하는 사람 회사가 망하게 되면 회사 망한 거 빚 갖고 하는 거 전부 다 책임지는 사람 유한 책임 사원은 자기가 돈 낸 만큼만 책임지는 사람 그럼 이 두 개로 구성이 된 게 뭐다? 합자 회사 됐지? 한 명 회사는 뭘로 구성돼 있다?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 유한 회사는 유한 회사하고 주식 회사는 뭐만? 유한 책임 사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주식 회사 오직커피는 커피만을 판매하는 단일 커피 매장 전문점이며 그 매장은 한국에 있다. 오직커피는 여러 가지 성장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장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소프의 엔소프의 시장 제품 매트릭스랑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엔소프의 시장 제품 매트릭스를 보면 제품이 제품이 신제품이냐 기존부터 가자. 기존 제품이냐 신제품이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이냐 아니면 신시장이냐 이렇게 가죠. 그러면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판매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제품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을 신시장에 파는 걸 시장 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다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장이란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오직 커피가 팔고 있는 건 커피만 팔고 있죠. 커피만 팔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커피를 다른 데 팔아야 되는 거야. 다른 데 팔아야 되는 거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한국에서 오직 커피 매장 하나를 추가로 여는 것은 시장 개발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뭐 해야 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근데 파는 건 뭐밖에 없어?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내나 커피 시장인 거야. 커피 시장에서 커피를 파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매장 하나를 추가로 여는 것이 시장 개발 전략을 말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베트남의 오직 커피 매장을 여는 것은 시장 침투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시장 침투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장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기존 오직 커피 매장에서 기존 고객의 샌드위치를 판매한다. 어? 샌드위치를 판다는 건 뭐지? 샌드위치를 판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 나온 거잖아. 그럼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 매장에서 파는 거니까 제품 개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기존의 오직 커피 매장에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은 시장 침투 전략이 되는다.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시장 침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요거 두 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가장이라고 됐기 때문에 제일 맞는 거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를 잘 만들게 됐죠? 잘 만들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요것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을 얘기했죠? 뭐를 없애자? 낭비를 없애자. 이 생산 시스템은 생산을 통해서 가치를 부과하지 않는 활동, 자재 운영 등의 낭비의 원천을 제거하자. 낭비 줄이자 뭐야? 린이잖아요. 보자마자 바로 린으로 가야 돼. 됐지? 그래서 답은 1번? 됐지? 뭐 ERP 우리가 많이 공부했고요. MRP 많이 공부했고요. Q시스템 재고관리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답 찾는 방법은 낭비의 원천을 제거한다. 린 시스템. 이렇게 가는 거야.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번원적 경쟁 전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암기죠.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거 뭐가 있다?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거 차별화 전략,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집중화 전략 세 개밖에 없죠? 현지화 전략은 없어요. 답 3번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지. 마케팅 철학의 변화 과정.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을 여러 번 했고요.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어요.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지향에서부터 생산이 중요한 시대. 이때는 뭐야? 소비보다 생산이 많을 때 아니면 생산보다 소비가 많을 때야. 그러니까 생산보다 소비가 많으니까 만드는 쪽쪽 잘 팔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파는 거야? 많이 만들면 많이 팔 수 있는 거야. 그게 생산 지향.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가야 돼? 두 번째 두 번째 제품 지향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어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좋은 거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제품 지향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지향 광고 잘하는 사람이 잘 파는 거다. 그 다음에 고객 지향 이게 뭐가 되는 거지? 2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6번 한번 보실게요. 허츠버그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 많이 나오죠? 허츠버그 허츠버그의 이 요인이론인데 이 요인이론은 뭐가 핵심이야? 위생 요인과 불만족을 제거해야 되는 위생 요인과 그 다음에 만족감을 줘야 되는 동기 요인으로 구분해야 된다. 자 1번 볼게요. 임금 작업 조건 자 임금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 위생 요인에 들어가야지. 됐지? 작업 조건 위생 요인에 들어가야지 회사 정책 위생 요인에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잘 해주더라도 만족이 없어. 됐지?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을 개선하면 만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불만족이 줄어들겠지. 됐지? 틀렸고 직장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지 이거는 불만족하게 된다? 아니요. 여기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감인데 성취감은 불만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족을 만드는 요인이니까 불만족과 상관이 없어요. 불만족을 해소시키면 만족이 증가한다. 아무 상관이 없다. 불만족을 해소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불만족을 없애면 어떻게 된다? 그냥 플러스 마니스 제로로 가는 거지.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줘야지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읽어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자 갑니다. 다음 중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냐고 있어요. 물류관리의 성과 지표에는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그 다음 낙기준 수율 등이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물류관리의 대상은 하역포장 보관 운송 유통 가공 정보 등이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 3번에 보시면 제품이 수송 및 배송활동을 거쳐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인바운드 물류에 해당이 된다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가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아웃바운드가 돼야지. 됐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물류를 하는 사람이야. 물류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택배라고 생각해. 택배. 택배. 그럼 내가 뭐 하는 거? 발송하는 사람한테 발송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받지. 이게 인바운드야. 이게 인바운드. 내가 물건 받아가지고 이동을 시킨 다음에 뭐 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수령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아웃바운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품이 수송 및 배송활동을 거쳐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것은 뭐다? 인바운드 물류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물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보는 용어이긴 하지만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이거는 기억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사 창고나 창고나 공장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조달물류라고 한다. 이거는 마이클 포터의 뭐 할 때? 같이 사슬할 때 그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다른 문제죠. 탁월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탁월한 기업들의 1등 기업이네. 경영활동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자사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혁신기법 뭐 하는 거야? 뺏겨오는 거네? 벤치마킹이요. 답 4번 자 그 다음 노동조합이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잘 나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잘 나왔는데 자 노동조합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픈샵 제도 오픈샵 제도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조합 가입이 고용 조건은 아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 2번 보시면 클로즈샵이에요. 이거는 뭐야? 클로즈샵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취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합원만 선발할 수 있는 제도 맞는 설명. 자 에이전시샵은 조합원만 아니라 비조합원 노동자에게도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이유가 뭐냐면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그 개선된 노동조건은 노동조합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뭐가 돌아가는 거야? 혜택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비를 걷는 거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샵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거는 유니언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유니언샵은 뭐하는 거야? 유니언샵은 일단 조합원이 아니라도 뭐하고 취업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합에 가입하는 제도가 유니언샵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단일 노동조합이야. 단일 노동조합. 회사 하나에 노동조합 하나만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 우리나라는 복수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 그래서 4번에 대한 내용은 유니언샵이 아니라 단일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가격 전략. 원가가상 가격 결정 방법은 제품의 단위당 원가에 일정한 비율에 마진을 더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라서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라서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이거 그대로 빼가지고 교재에 넣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단수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단수 가격은 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만 원짜리를 얼마에 주는 거 만 원짜리를 9,900원에 파는 거야. 가격을 살짝만 깎아주면 100원만 깎아주게 되면 만 원 단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만 원 단위가 아니라 천 원 단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단위를 깎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2부제 가격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을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중요율이에요. 이중요율. 이중요율 가격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됐지? 자 2부제 가격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유보 가격은 다시 유보 가격보다 제품의 가격이 낮으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를 유보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같이 수업하셨던 분들은 태블릿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구입했던 태블릿. 자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가 있고 준거 가격이 있고 위에 뭐가 있다? 유보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저 수용 가격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준거 가격. 됐지? 그 다음에 유보 가격은 너무 비싸서 안 사게 되는 가격이야. 최저 수용 가격은 너무 저렴해서 안 사게 되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뭐를 설명하는 거다? 최저 수용 가격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게 설명한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는 단수 가격하고 유보 가격은 잘 나오는 거고 2부제 가격은 잘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다시 2번하고 4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1번하고 3번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1번도 너무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답을 뭘로 써야 돼? 1번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채권 채권의 발행자는 구매자에게 액면가를 만기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조금 더 친절하게 내줄 것 같으면 이거 할인채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할인채, 할증채, 그 다음에 액면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할인채, 할인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연간 지급되는 액면가의 비율 다시 연간 지급되는 이자를 액면가의 비율로 표시한 것을 쿠폰이라고 한다? 아니 쿠폰은 2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 떼가지고 가면 떼가지고 가면 돈 주는 거야. 돈으로 하고 교환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액면가의 비율로 표시한 것 연간 지급되는 이자를 액면가의 비율로 표시한 게 뭐야? 이게 액면 이자지. 액면 이자. 쿠폰 아니야. 그래서 2번 탈락. 3번 보시면 채권의 이자를 1년에 2에 지급하기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기도 하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부채에 해당이 된다. 맞지? 채권을 발행하면 뭐야? 타인자본. 타인자본이니까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요게 이제 다른데 이게 처음 보는 거지. 처음 보는 거. 왜냐하면 교재들 찾아보면 이거 설명 안 돼 있는 교재들도 많아. 어? 그러면 선생님 교재 설명 돼 있나요? 아니 내 교재도 없어. 내 교재도 없어. 그 정도로 뭐야? 안 보던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인데 1번도 없으면 안 돼. OJT는 아니잖아. 됐지? 요건 아니야. OJT는 온 더 잡 트레이닝 요걸 우리가 많이 보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요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보던 게 뭔을 보는 거지? 요거 제일 많이 보지. OEM 제일 많이 본다. 맞지? 그래서 아마 오답은 OEM이 제일 많았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보세요.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이 들어가요. 개발. 개발. 영어로 뭐야? 디벨롭. 됐지? 요기도 여기. ODM도 ODM. 요거 단어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 저도 이제 교재 개편할 때 요 내용은 사실은 되게 찜찜했던 내용이거든. 가면거래사나 가면거래사나 경영지도사나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빼놨던 건데 이제는 넣어야 되겠다. 이제 넣어야 되겠다. 반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데이터 야씨 시험치기 바로 전 모의고사 시험치기 바로 전 모의고사 때 제가 이거 냈죠. 이거 냈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3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자 규모 다양성 속도 요 3개가 뭐야? 요게 3부위 변동성은 아니야. 됐지? 변동성 다하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된다? 다양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부위에 들어가기다고 4부위가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 그래서 5부위에는 들어가는데 4부위에는 4부위는 논란이 있다. 라고 설명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대로 나와서 되게 기뻤어요. 자 그 다음 VMS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지? 기업형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볼게요. 기업형 VMS를 통해서 경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기업형 VMS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의 기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갈등을 뭐 할 수 있다? 해소하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조기업이 중간상을 통합하는 것은 전방통합에 해당이 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 제조기업이니까 생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을 통합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있으면 요 사이에 중간상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 쪽에 가까운 것을 뭐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전방통합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관리형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계약형이 돼야 되겠지? 대표적인 계약형 시스템이잖아요. 3번이 틀렸습니다. 너무 뻔하게 보여요. 계약형 VMS가 관리형 VMS보다 수직도 통합의 정도는 강하다. 그렇습니다. 계약형보다 강한 게 뭐야? 기업형. 됐지? 자 그 다음 15번 이게 조금 어려웠지? 아마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제는 이 친구 같아요. 잘 안 보던 스타일 잘 보던 스타일이긴 한데 많이 보던 스타일이긴 한데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인데 회계상의 거래가 되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야 돼? 자산이 바뀌어야 돼. 자산이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봐봐 기업을 보시면 천 원짜리 상품을 주문 받았다? 그러면 천 원짜리 상품을 주문을 받았지 돈 받은 건 아니거든? 주문을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보내준 것도 아니거든? 보내줬다면 우리의 재고 자산이 없어지겠지 돈을 받았다면 현금 자산이 늘어나겠지 그런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주문만 받는 것은 뭐가 아니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그럼 답 나왔지? 세 개 찾는 거잖아요. 기업이 아니다만 찾으면 뭐야?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상품을 돈 안 당했죠?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실물 자산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야.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프린트 한 대를 받았어요. 기증 받았다. 그러면 프린트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증가된 거네? 실물 자산이 증가가 된 거죠? 됐죠? 그다음에 50만 원짜리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매입을 했으니까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뭐가 늘어나고? 우리의 외상 부채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물건이 들어왔으니까 물건 자체가 증가가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리언디글 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이것도 많이 했던 거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식 능력 사람에 대한 거야. 뭐가 돼야 돼? 직무 직무 명세서가 돼야죠. 직무 기술서는 뭐 하는 거야? 직무 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거 직무 명세서는 사람에 대한 거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 행위서 직무 분석서 직무 분석서는 나오지만 직무 행위서는 지금 안 나와. 1번 2번 4번이 무슨 뜻인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다음 17번 이것도 안 보던 거지.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계층화 분석법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그래서 되게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 대안 중에서 자신의 선호도와 기준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영의 각의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형 계획법은 선형 계획법은 자신의 선호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형 계획법은 뭐 하는 거야? 생각해 봐. 선형 계획법은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거 만나는 데서 뭐가 된다? 결정된 데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점을 좋아하든 안 하선 상관없어. 무조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게임이론 나는 뭐 하고 싶어? 나는 O 하고 싶고 나는 OX 중에서 O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OX를 뭐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선호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됐지? 네트워크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네트워크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펄트하고 CPM이에요. 됐지? 그럼 펄트 CPM 어떻게 찾는 거지?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찾는 거? 주공정 경로 찾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주공정 경로면 좋겠는데 내 의견하고 아무 상관없어?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것도 내 결정, 내 선호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1, 2, 3번 하니까 다음 번에 4번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계층화 분석법은 뭐냐면 결론부터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됐나? 결론은 A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1, 2, 3이 있다. 그럼 1, 2, 3 중에서 1, 2, 2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A하고 B가 있고 2가 될 수 있는 방법이 C하고 D가 있고 3이 될 수 있는 방법이 E하고 F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로 내가 A를 할까? 나는 이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선호가 반영이 되는 거지. 계층화 분석법이 답입니다. 되셨죠? 대체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풀어내는 방식은 일반적인 것만 공부하고 하신 분들이 풀어내는 방법은 1, 2, 3번이 자신의 선호도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추론을 해내셔야 돼요. 그 다음 제품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은 전체 시장의 욕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제품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략이다. 그럴 리가요. 이 제품을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딱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은 제품 전략의 수립에는 물리적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보시면 제품 전략을 창출하는 것은 브랜드 포장, 보증기간 등 제품을 선택을 포함한다. 맞지? 브랜드하고 포장 브랜드하고 포장 어디에 들어가? 확장 제품. 됐지? 보증기간 어디에 들어가? 아 미안. 이거 유형 제품. 이거 어디에 들어가? 이거 확장 제품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건 제품 전략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은 마케팅 프로그램의 기본 요소가 되는 마케팅 사피 중에 하나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틀렸죠? 됐죠? 전체 시장의 욕구가 아니에요. 전체 시장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시장의 욕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지? 19번.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문제죠. 경영자가 주주의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행동 과정을 하는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경영자가 자신을 보하기 위해서 적대적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증가를 제정하는 행위.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용한다. 이건 맞는 거야.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경영자가 이사회 구성을 선입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사회의 사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것도 대리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영자가 경영 실적에 비해서 과다한 보상을 책정하는 행위. 이게 뭐다? 가장 대표적인 대리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가야 돼. 대체 경영자가 일반 주식보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많은 투표권을 갖도록 책정하는 행위. 이거는 대리인 문제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볍게만 보세요. 다시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뭐 우리가 소송을 건다고 해가지고 클레임을 건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다음에 20번 볼게요. 통제 범위가 좁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통제 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통제 범위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상사가 있고 이 사람이 몇 명의 부하를 관리하느냐가 뭐야? 통제 범위가 되겠지. 그런데 통제 범위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좁히는 거죠. 통제 범위를 좁히게 되면 보세요. 부하의 창의성 발휘가 고도화된다.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사람 관리를 하는 걸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봐. 전부 다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2번이 아니야. 됐지? 그래서 2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죠? 관리자의 통제는 능률이 오른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비가 증대되어서 기업의 고정비가 증가한다. 왜 그럴까? 통제 범위가 좁아지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기업의 고정비가 증가됩니다. 관리비가 증가가 돼요. 상하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부하의 창의력 발휘가 고도화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땐 이 문제도 조금 걸리긴 한다. 그래도 그렇다고 보자. 그다음에 21번 소비자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됐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 이것도 답이 1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하게 되고 정부가 노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이런 게 있나라고 지각하게 되면 태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봤던 거 서브컬 모형의 품질 차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서브컬 모형의 5가지 차원이 뭐가 있냐면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그다음에 공감성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 뭐가 안 들어가? 내구성이 안 들어가. 이건 어디에 나와? 이건 가빈의 품질에 나와. 가빈의 품질 결정 뭐 여기에 나온다. 자, 그다음에 23번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의 하부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하부 요인은 뭔지 뭐라고 상관없다. 번스의 변혁적 리더십과 관계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되면 자기 통제, 자기 통제. 자기 통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기 통제. 이거 어디서 나온다? 자기 통제는 자기 통제는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하고 슈퍼 리더십에서 나와요. 거기서 자기 통제가 나오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요거랑은 상관이 없다. 대체. 가장 맞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중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기업이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자기 자본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을 보시면 기업은 타인 자본 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것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내용이죠. 둘 다 맞는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닌데 1번보다는 2번은 확실하게 맞다는 거지. 2번은 틀린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타인 자본 써가지고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게 되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기업이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해야만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진 않다. 뭐 되면 된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버는 돈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을 감소시켜야 된다. 자본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내 자본이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5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보시면 시장 세분화란 시장을 서로 비슷한 요구를 가진 구매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거야. 2번 보시면 시장을 고객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구매 패턴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의 등을 고려한다. 이건 뭐지? 행동이지 행동. 셋째 소비자의 심리가 아니라 이거는 행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인구 통계 확정 특성이 다른 특성보다 구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쓴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특정 제품군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단답형 문제들을 절대 틀리면 안 돼. 단답형 문제들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암기가 좋고 풀 수 있는 순서 문제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12문제. 그 두 문제를 일단 다 맞춘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에서 봐야 된다. 맞출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시험은 문제가 잘 정제되어서 나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치고 나면 언제나 논란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클레임이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있나? 내가 모르는 건가?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복수 정답이 되거나 하는 기억이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행정학도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적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문제에 집착하지 마라. 우리가 한 번도 안 봤던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노무사 1차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을 해놓으시면 그러면 아무리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85점, 8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번에 2023년에 우리가 시험 쳤던 거 한번 풀어봤고요.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기본적인 것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게 뭐 심각하게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래가지고 계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 공부하듯이 그렇게 접근해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으니까 만약에 군수직에 욕심이 난다 나는 이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꼭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으로 저도 열심히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들 많으셨고 강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하고는 9월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